티케벤 들었까요? 늘 최고만을 자랑하신다는 오늘은 특별하신 분이 오셨네요 배우 기념사 배 부회장도 하시고요 성인 발라드 가수로 움직이시다는 현필씨 도매 산골에서 선창을 불러드리겠답니다 오늘도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현필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걷는 고향 찾아서 너보고 찾아왔네 두 매가 산골 도라지 겉피던 그날 뱀새를 걸고 떠나지 산달리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다 향해 아니 가련다 불길이 풀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렸나 고향 찾아서 고향 찾아서 고향 찾아서 주세 새소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구멍 흘러 흘러 떠나가고 두 번 다시 다 향해 아니 가련다 수수박 한 잔에 시를 부리며 너와 살렸나 한 잔에 시를 부리고 내가 왔던가 웃으며 왔던가 비빈에 나는 구둣가에 이슬 맺은 백이요 그대와 그리스도 여실시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가서 향기만 내린다 아멘 아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울어 본다고 하신다고 하신 오랴 사나이의 첫 순종 그대와 그리스도 여실시던 그대와 그리스도 그대와 그리스도 이 맘에 울던 황구를 웃음을 웃으며 돌아가련다 물새가 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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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